난 꼭 쟤네들 셋이서 또 했으면 좋겠어. 너무 재밌어. 컨셉으로 오롯이 즐기려면 우리 셋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진짜. 잘라서 이렇게. 그렇지. 자, 가자. 엎어라, 뒤집어라. 거세도, 거세도. 윷놀이 하는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인간적으로 지금. 왜? 이게 더 덜 춥고 편하려고 노력했잖아. 자꾸 저러도 웃는 것 같아. 자, 엎어라, 뒤집어라. 거세도. 거세도. 자, 엎어라, 뒤집어라. 거세도. 와이비, 와이비. 어?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근데 이렇게 세? 됐어. 아, 진짜? 맵 맛을 보여주자고. 왜? 와, 진짜 웃기게 됐다. 3대3 됐어? 와, 이건 인연이야. 등 따시고 쉬는 그림이 괜찮나?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그때도 우리가 또 이겨가서 자고 막 이랬는데. 아,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어.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혹한 그때. 너 있었잖아. 저쪽이 이긴 거 하나밖에 없어. 뭐? 이거? 이거. 그리고 텐트도 사실 우리가 도와줘서 건너왔지. 안 그랬으면 거기서 그냥 묻힌 거야. 아, 그러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하여튼 와이비, 오비로 또 나눠줬습니다. 빈 라인이랑 흥정훈 아저씨와 친구들. 야, 우리가 승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뭐가? 제가 여러분들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정종윤 씨, 정종윤 씨. 정종윤? 정훈, 종민, 세윤 해서 그냥 제가 정... 정종윤 씨. 정종윤 씨로 불러. 그냥 사람 이름처럼. 그래, 그것도 아무도 아니라 정종윤 씨. 우리 정종윤. 딛 라인. 딛 라인. 우라딘. 우라딘. 우라딘이? 이번 주만 딛 라인. 에이, 내가 저번 주까지라고 했잖아. 정식까지만 딛 라인 해줘. 우라딘 좋은데, 우라딘. 점심까지 해서 라인 괜찮으면 딛 라인 가고. 네가 이기면. 점심까지 하는 딘딘의 활약도를 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심까지 딛 라인. 딛 라인, 근데 못하는 건 우라철이다, 바로. 오케이, 우라딘도 좋고 좋네. 꼴등으로 가는 거야. 뭐였지? 정종윤 씨 팀. 어? 정종윤 씨 팀. 아, 정 씨 팀이래. 아, 그럼 뭐 정종윤 B 팀도 있고. A 팀도 있는 거야? 우리 시까지 들어가는 거야. 아, 정종윤 씨? 정종윤 씨 하지 마, 이씨. 어, 박림 짱스. 어, 롯데로 우려. 우리 애한테 가고 있지 마, 이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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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야, 가고 있지 마, 이씨. 아, 박래가 있어. 야. 좋아, 이름 좋아. 정종윤 씨와 우라. 아, 딛 라인. 아, 딛 라인. 우라, 딛. 우라, 딛. 우라, 딛. 우라, 딛. 모두가 보고 있는데 지금, 딛 라인. 네. 그러면 정종윤 씨와 우라, 딛. 아, 딛 라인. 아, 딛 라인. 우라, 딛 라인. 아, 딛 라인. 아, 딛 라인. 아, 딛 라인. 괜찮아, 광실이 PD. 광실이 있어. 광실이 있어. 광실이 있어. 오늘의 여행은 따뜻한 곳에서 관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실내인가 보다, 실내. 여러분 뒤에 커다란 유리돔 보이시죠? 네. 이것은 1년 내내 따뜻하게 평균 24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돔형 열대 온실 거제 식물원입니다. 오.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서 즐겁게 감상하고 오시면 됩니다. 야자수 이런 게 있겠다. 가자. 갑시다. 오, 따뜻해. 따뜻해야 돼. 정글이야, 진짜. 정글 가는 길이래. 오, 현장이 높다. 뭐니? 뱅달고무넘. 태양열인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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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무슨 정글 온 것 같다. 아마 전에 온 것 같아. 우와, 여기 진짜. 너무 많다, 이런 거. 진짜 어디 가는 것 같다, 영화 속에. 미스트다, 미스트. 어? 천연 미스트. 천연은 아니야, 얘. 그럼요. 인공이야. 인공. 그래요? 인공이지, 이거. 오. 오. 인공여행. 오. 감사합니다.